나는 우리 SH공사 직원들을 사랑한다 이건 내 아파도 예스 나는 직원의 이름 20명 외울 수 있다 없다 저 강호동 맞습니다 유튜버 유답상 정희망이라고 합니다 저 강호동 맞습니다 이거 버진만 탐지해보자 잠깐만요 위험해요 이건 진실이지 졸졸 있고 춤 한번 출까요 좋습니다 이걸로 갑니다 제가 졸졸이 입을 수 있을까 아니, 웃는 거예요, 네. 이거 고장 났어요. 고장 났어요. 고장 났어요. 고장 났어요.